오늘도 반갑습니다. AI 룩북 에이코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영상 제작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비키니 모델쇼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예일을 걷는 모델들이 무척 아름다운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번 영상도 얼굴과 몸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형님 동생들 이쁜거 좋아하잖아요. AI 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정보를 말씀드리면 프롬프티에 런웨이, 모델쇼, 조명, 모델워킹 이런 모델 관련된 키워드를 기본하시면 지금 같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모델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AI로 가보지 못한 곳을 간접 체험할 수 있더니 AI의 매력이 끝이 없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얼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진짜 좋은데요? 와 이쁘네요. AI 룩북 에이코의 구독자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의상과 배경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처럼 최대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 만든 조금 더 아름다운 얼굴로 영상을 제작해 주십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행운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학림동생들 지금까지 에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